그 무대에 관련된 건 내일 한번 조미를 해보잖아 오늘 얼마나 좋아 무대 때문에 싸워볼까 차라리 다행히 가야 무대 때문에 싸워볼까 뭐고서 때문에 싸워볼까 왜 네가 더 먹어 뭐고 하나 남은 걸 가지고 그거를 형이 그걸 쩨쩨하게 우리 옛날에 버거파게 많이 사는데 그냥 바나나 던졌잖아 아니 그 허브 형이 다 먹으라 이 새끼야 다 먹으라고 던졌어 내가 그때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꽉 떨어져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야 꽉해 꽉해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는 못하잖아 야 꽉 떨어져 야 꽉 떨어져 야 꽉 떨어져 아니 형은 왜 그때 엠엠엠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